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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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뒤에 꽃 보여요? 이거 저번에 유리언니 결혼식에서 언니가 하객들한테 선물로 나눠준 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아! 이것도 유리언니가 선물로 줬거든요. 이 LP판 보고 있어? 이렇게 예쁘게 화병에다가 꽂아뒀어요. 아무튼 오늘은 저번에 저랑 같이 피크닉 갔던 연지라는 친구가 갤러리 쪽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전시 오프닝을 한다고 해서 지금 급하게 막 가려고 하는데요. 연지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빈손으로 가기가 시사오라는 브랜드의 바디워시랑 바디크림 세트를 구매를 했어요. 원래 되게 예쁘게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안에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위에 포장을 살짝 풀었어요. 짠! 너무 예쁘죠? 이게 바디워시고 이게 바디로션인데 이 패키징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인쇄를 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패브릭 소재에 로고가 박혀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패키징을 또 처음 보기도 했고 이 브랜드가 정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향 자체도 저는 이 제품이랑 똑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텐저린 드림이라는 향이거든요. 여기에 지중해에 바람에 실려온 베르가못 향의 싱그러움이 얼그레이 향의 침착함에 생기를 풀어넣습니다. 라고 향 그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시트러스 계열의 어떤 되게 싱그러운 봄? 한 3월 정도에 되게 푸른 잔디 속의 어떤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뭔가 생일선물이나 아니면 이번에 다가오는 이런 설 명절에도 부모님 선물이나 어른들 그런 명절 선물에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났다 이거. 포장을 못한다. 원래는 포장이 진짜 예쁘게 되어 있었는데 미안하다. 잠시만. 이렇게 약간 설 명절 선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에? 이걸 안 넣었다. 미안해. 연지야. 이거 있니? 이거 어떻게 하나? 약간 그거 같다. 약간 명절 떡 그런 포장 아니에요. 되게 이쁘죠? 그러면 이제 옷을 입고 나가볼게요. 현지야. 나 도착했어. 응. 여기 맞나? 토마토 김밥. 콜모자 뭔데? 이거 좀 굽혀졌다. 이거 좀 굽혀졌다. 우와. 내가 만든 거야. 너가 만들었어? 우와. 뭐야. 이제 포스터. 우와. 예쁘다. 귀여워. 착장이 아주 귀엽네요. 아. 이게 전시는 오늘부터 오픈이구나. 예쁘다 이거. 저의 아지트 가들. 저의 아지트 가들. 우와. 아니 너 스토리 봤어. 근데요. 노치. 노치. 바라나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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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어디 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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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던 바다 해줘. 바라던 바다. 유튜브 바라던 바다. 아. 아니 근데 글씨 저 왜 이렇게 안가. 나 진짜 초등학생 때보다. 글씨가 엄청 예쁘게 쓸 것 같은데. 글씨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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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이게. 내가 포상을. 아니. 아니. 왜 이러게. 이렇게 너너너너대. 네. 뚫었다가 다시 해가지고. 제 아까도 진짜 예쁘게 됐어. 아니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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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이랑 유키 하나씩 시킨다? 좋아. 여기 세트. 뭐 미나리전? 6번. 그러니까. 좋아 보이더라.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 어때? 천시. 뭐였지?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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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보자. 뭐옵자. 뭐옵자. 미용품 준비해 주시대.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매운 것 같은데. 매운 것 같아요. 귀여워. 맛있다. 맛있다. 아프라인줄이 굉장히 지어. 존나한 것 같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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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hind지. 오늘. 소사에. 편집까지. 진짜로. 사랑하는 연주야. 그래도. 또. 그럼. 아. 앞으로도. 예쁜 얼굴. 잘 유지하길 바라며. 들어봐. 들어와. 안썼는데? 한번 더할까. 조선 governmentada. 오늘. 걸어. 야 너 나와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지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땡큐 아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으 꼬질한 다음 날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편집을 계속 하다가 어 이제 배가 슬슬 고파져서 계란을 좀 먹고 운동을 가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소개드릴게 있는데 제가 운동 가기 전에 요즘에 항상 마시는게 있거든요 한스푼 반 정도 넣어서 물을 탑니다 타란 타란 이거는 제가 지금 탐앤탐스랑 같이 협업해서 개발 진행중인 에너지 음료에요 그래서 운동 전 후로 마셔주면은 약간 좀 더 부스트 효과가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는 지금 파인애플 맛으로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테스트 제품이거든요 근데 살짝 좀 달아가지고 단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당도를 낮춰달라고 해서 지금 다시 또 새로운 테스터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운동 전에 꼭 마셔주는 제품이에요 요거 탐앤탐스 제품이 2월 중? 중순?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 2월 초에 모델 컷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요즘에 너무 잘 먹고 운동도 또 계속 하고 있어서 약간 벌크업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팅을 해보려고요 한 2주 정도? 여러분 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1주その 2주 finger 4주 운동 3주 5초 1,8 고 다이어트 2 빠르게 귀가 중입니다 엉덩이에 쥐가 갑자기 나가지고 깜짝 놀라 진짜 못 뻗는 줄 알았어 운동 끝나고 저는 미팅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렇게 안경을 꼈거든요 원래 모자도 벗고 했는데 너무 페인 같은 거요 아닌가? 그래서 모자를 택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예쁘다 밥도 못 먹고 바로 나왔네요 바지가 바라던 바다 옛날 로고 색이죠 이번에 샀는데 바지마음 갈아입고 왔습니다 짜잔 드디어 밥을 먹습니다 사실 대충 먹으려고 했는데 나름 예쁘게 이렇게 담아봤어요 돈까스 같죠? 이거는 닭가슴살이고 위에 스리라차 소스를 뿌렸고요 이거는 아까 에어프라이어에 삶은 찐계란이고요 밥 식단 시작한다 여러분 뭐하나? 걱정돼요 안녕 나이